건! 헌! 일어나. 아이고.. nun 2시간 남았다 그러셨어. 낯선 2시간 남았다니까? 아침에 준비할 게 많아요? 준비할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2시간은 최소 잡아야 출근 준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머리 감고 나서 이렇게 막 팍 돼요. 이걸 그때그때 바로 트위스트 안 해주면 수축되면서 다 엉켜버려요. 엉키면 머리 다 잘라내야 해서. 이게 본인이 파마한 머리가 아닌거죠? 아니죠. 제 원래 머리에요. 일단 판매로 놔두고. 머리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남편이 도와주네. 잘 도와주네. 같이 이렇게 하면 한 40분 정도? 혼자면 1시간 정도. 안 도와주면 1시간. 남편이 진짜 잘하신다. 매일 이렇게 하려면 힘드시겠어요? 맨날은. 저도 이거 매일 해주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 가끔 이제 좀 중요한 일이 중간에 생기면 두 번 정도 머리를 감아요. 친환경이죠? 아니, 저 정도면 안 까는 게 낫겠는데? 네, 안 까는 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안녕.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어디 가죠? 항상 이렇게 잘까요? 네. 제 스케줄이 좀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어, 큰 나무이다. 네. 애호랑 엄청 크다. 네. 아, 대박. 아, 대박. 영어 감사. 뭐, what do you do at work? do you want a high salary? who says yes. yes, I want a high salary. neither Familie. ahren suli 많은 거 봐. 다들 영어보는 진짜 살아, 열심히 하는구나. . 나이도 아시구, 여섯시까지? 우와, 변 11시Press이. 네. 와, 힘들겠다. 30시간이라서 오늘 만 selfies. 근데 무슨 공부예요? 뭐야? 그림 그리는데? 카르토 디자이너 되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어머, 데보라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진짜요? 그런 거랑 바뀌었대요 Did you major in this? I did My major was animation and art That's why You just see it in the movies We'll see You'll see in the Megabuff or something What a dream 인사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항상 좋은 에너지를 줘가지고 일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데보라보는 기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 노래가 좋다에 남편분이랑 데보라랑 두 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한대 노래 잘하네 누구 없어 네 표정 봐 프로 가수 같은데 지금 옆에 남편? 네 여기서요 저 미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 관심이 엄청 많게 돼서 꼭 보고 싶었어요 남편 만나기 전부터 네 한국에서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영어 선생님 일자리 많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거 시작했어요 데보라씨 몇 살에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오 24살 아 그래요? 가족들이 좀 걱정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네 왜냐하면 바로 위에 북한 있으니까 미국에서 보면 미국에서 봤을 때는 네네 저는 그 집이 있어서 막을 수 없었어요 아 용선씨 뭐합니까? 아 용선씨는 집에 있는 거죠? 네 그냥 백수네요 음악 듣습니다 자유롭다 지금 청구하려고 먼저 분위기를 맞추려고 네 그리고 청소라도 하니까 반응이 지금 맞아요 깔끔 성격이구나 집안일도 힘들긴 하거든요 집안일이 하면 진짜 깔끔하게 할 거 같아요 용서씨는 출근 안 하세요? 아 저는 이제 이 방으로 출근해요 저만의 공간 아 방으로? 재택근무 하시는구나 뭐야 이게 기타가 뭐지? 약간 음악이 재즈 음악인 거 같아요 네 아 제가 원래는 재즈 기타리스트입니다 락 메탈 음악을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번 재즈 음악의 매력에 딱 꽂힌 순간이 있었는데 아 이제 일렉스타 락 버전으로 원래 이제 락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군요 쇼핑몰이 이런게 락이죠 와 재즈로 하면은요 이거는 아 이게 락과 재즈를 아우르시는구나 군벌이가 사실 좀 녹록지는 않아요 보통 저는 그래서 주 수입은 레슨 아이들이나 학생들 가르치는 게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보라에게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윤서 씨가 전공이 그러면 재즈 음악 이쪽이신 거예요? 원래 전공은 저 연세대학교 화학과 전공을 했었다가. 그럼 대기업 요즘에 화학 잘나가는 S 기업. 빤 때리만 들어가야지 빤 때리만 들어. 왜 갑자기 재즈는 기타 매일을 했어요. 왜 갑자기 얼마나 잘나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패션 때문에 재즈 기타리스트가 꿈이었어가지고. 퇴근 아직도 안 했어. 화면 11시에 돌아와요. 어 나 왔어. 어땠어? 응. 굿. 쬐스 왕. 화면 밥은 먹었어? 똥똥이. 야. 뭐? 정말 지금 몇 달을 쓰려면 어떡하냐. 아 우리 엄마 같대. 나 약도 안 치웠어 저거. 어떡할 거야 이거 버리라니까. 이거 저 약국 갖다 주면. 너 지금 이게 무슨 양인지 기억하니? 곰팡이 폈다 야 너 곰팡이 폈어.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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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도 2019년 7월 16일. I wasn't. I didn't check them. 처음에 미국에서 한국에 오니까 미국은 의료보험 이게 잘 안 돼 어렵잖아요. 비싸고 그래서 버리지를 않아요 버리지. 이게 지금 뭐 또 있었나 어디. 이리 와 봐봐. 아 싫어. 나 안 가. 싫어. I just came home. Why are you starting notes? 그러니까 11시 퇴근하고 왔는데 잔소리를 계속 하시네. 용선 씨가 뭐. 너 언제나 놨어? 이게 지금. 상축은 이만큼 있는데. 이거 따져왔지. 상축 풀만 먹냐. 어 풀만 먹어? 야 그래 이거. 야 이거 뜯었으면 한 번에 한 번 가야지 이건 나눠서. 아 싫어. 어떻게 싶어. 너무 소소한 걸로 잔소리 하더라고. 뭐 그걸 커피 먹다가 냉장고 넣을 수도 있지 이거 먹어가지고 뭐. 근데 썩을 때까지 안 먹거든. 아 너 언제 다 먹냐 저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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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있냐. 좀 봐줘. 피곤해 아 데보라 피곤해. 피곤해 지금. 지구한테 미안해 해야지. My husband I think complains more I mean. Nags me more than my own mother. My husband is there's sometimes no end. 안 먹는데. 이거 뭐죠 된장? 강된장. 강된장. 강된장 버터 비벼다. 응? 간단하게. 바다를 비벼서 먹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 궁금하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저 침 나와.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원래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버터에 간장 넣어서 먹긴 하거든요. 네. 강된장을 넣었구나. I want to introduce this to America. I think American people would love it. It's really simple, really delicious. 제가 재즈 기타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 교환 이런 모임. 언어 교환을 하라고 했더니 사랑 교환을 하고 그냥. 예쁘다. 급격하게 친해진 계기요? 유학. 이거 어떡하나. 원래 유학을 같이 갔던 전 여자친구분이 계셨는데. 대보라를 두 번째 만난 날이었나 세 번째 만난 날이었나 그때 전 여자친구분이 약간 그만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닥동같은 눈물을 그냥 계속 뚝뚝뚝. 근데 대보라는 되게 그게 별로였을 건데. 어디서 울었어요?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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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다가? 밥 나왔는데 그때. 밥에 물고 있었어요. 식당에? 네. I wasn't affected negatively by his tears because to me it showed he really loved deeply. he was someone who I guess was capable of that. 약간 운명인 거. Yeah. A little bit like oh this is very interesting situation. Maybe this is my chance to shoot my shot a little bit. 근데 대보라 씨가 진짜 용선 씨를 좋게 해봤나 보다. He was quite vulnerable. So I thought it was actually very sweet. 누가 먼저 그러면 대시를 한 거예요? 그날 당일날 이제 그 밥집에서 제가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다 못 먹고. 밥을 못 먹었어. 집에 갔는데 다음날부터 이제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대보라가? 네. 그 뉴욕 구경 시키셨습니다. 네 구경 시키셨습니다. 자기가 뉴욕 잘 안다고. 추워서 처음에 사실 먹고 나오면 그 다음에 들어갈 돈은 없어요. 다른데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그 바톡판을 하염없이 북쪽 끝까지 갔다가 또 남쪽 끝까지 갔다가 한불로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며칠을 한 3, 4일? 오예 그런 느낌이 왔어요? 혼자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 것도 없는데 막 말도 없이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살짝 내 손이 따뜻하니까 잠시 이렇게. 다 끝날 밤. 아직도 잔소리 안 끝난다. 퇴근하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구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이거는 동화책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She can fly into the sky and fulfill her dreams. It's an interesting story. 아 너무 좋다. I go to work and then when I come home I work on my other art projects. Because I don't want to lose my skills. 쉬질 않네. 우와. 머리 갖다 대보라는데 지금. 사실 저 캐릭터 저런 직업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해요. 맞아요 맞아요. 메타버스 시대에. 맞습니다. 네. 또 잔소리 하러 왔다. 네. 걱정하는 것 같던데. 빨리 해야 돼서. 너 내일 아침쯤 일어나야 되잖아. 아라. If I don't try to finish it about tonight. There's no. There's just no other time. 대충 해 대충. 잠을 잊을 때 뭐 좀 빨리 죽어. 하. 너 지금 얼굴 눈에 다크서클이 지금. I'm working right now. Why? At this point it's not helping me. 예민해. 예민해. 지금. 남편이 곡존돼서 하는 말이네. 그쵸?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돼. 그래. 가자. 아휴 힘들겠다. 아휴 진짜. I haven't been able to work in a studio setting surrounded by other amazing artists and working in collaboration. And that's one of my main goals here in Korea as well. 4시? 4시? 밤을 새시는구나. 저 남편의 이 집 앨범 커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빠. 잠깐 일로 와줘. 오빠 아직도 안 자요? 오빠는 뭐 낮에 할 일도 없잖아. 이것보다 좀 더 커야 할 것 같아. 왜? 조금만 더 커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커야 할 것 같아. 내가 이거 부탁해서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잘 나오고 있어.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어? 너한테 빌린 돈은 이제 갚아야 되잖아. 아. 아. 당연히 한국에서는 남자가 좀 더 사회생활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들을 다 못 해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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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리 오빠 이름이야. 오빠 밴드 이름이고. 보컬이야. 기타 리스가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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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예. 아. 정말로. 아예. 애. 제가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주일 내로 9년 만에 나온 앨범입니다. 오, 깜짝이야. 디자인이 예쁘죠. 이거를 해준 분이 제 와이프예요. 윤룩장. 다른데요, 하셨는데. 이거 보실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오, 노. 무대까지. 해보자, 뭐. 역시 쿨하십니다. 역시 쿨하십니다. 너무 잘하는데. 진짜 자랑스럽죠, 와이프가? 네, 항상. 노래 잘했어. 성도보다 더 잘했는데?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걸로 다치는 것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밤새 또 작업하고 또 낮에 일하고. 너무 아쉬워요. 너무 세 번역 Durch remix 마지막 수업이죠.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 México害 comfort nghiisis 기타 каз음gon이 수업이 꽤 됐을텐데... 다 얼마나 가르쳤셨어요? 여기서? 거의 2년 계세요 오, 오래 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메모를 남겼어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진짜 좋은 선생님이었나 봐요 I don't like reading about myself I don't want to read anymore, I'll start crying, so thank you so much I want your dream to come to love something In the future, when you are famous, don't forget u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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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컷! 컷! 하나하나 청소하고 일어나고 네, 청소하려고요 아, 높지 않네 겨울 지나면 곰팔이가 많이 펴가지고 결론 때문에 결론이 좀 많이 생겼네요 텐트 칠하려고요, 흰색으로 텐트 칠하려고요 하니깐, 와... 하니깐 한방이죠? 잘 닦네 아, 좋은지 텐트 칠해도 될 것 같은데? 예스 오케이, 마이 타임 이거 차려 네가 페인트 칠할까요? 아, 이제 페인트를 칠하려는구나 페인트 칠 좀 해봤나 봐요 4년 전에 제가 유학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음악 연습실을 한번 했어요 그때 데보라 고생 많이 시켰지 그때 저희 페인트 칠도 하고 나무도 옮기고 그런 추억이 있잖아 네 아, 용서 씨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군요 네네 아, 저 지쳐있는 표정 보세요 말랐어, 몸이 슬쩍 말랐어 아, 데보라가 데보라가 춘천에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와서 그렇게 고생을 제가 하도록 만들었어요 재밌었는데, 데보라 아휴, 주중에 선생님을 시키고 데보라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임사 끝났을 때 청혼을 했어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책임을 안 지면 안 되겠다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어요? 세레네이드 세레나데 기타로? 어, 기타로 제일 저렴하게 해 제일 저렴하게 했어 내가 바보라서 난 바보 아니야 내가 고맙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에 집중만 했었어요 집중, 지금도 집중 해요 그거 잘했어 잘했어 얼마 줘야 돼? 어, your pay? maybe... ten cases 뭐야? 나는 돈 필요 없어서 데보라는 항상 자기 힘든 거 티 하나도 안 내고 웃어가지고 더 미안해요 언젠가는 빨리 잘돼서 보답하려고 꼭 보답하려고 누가 오시나 보다 누가 오시나 보다 어, 내려갈게요 네? 엄마 아, 시어머니 아, 시어머니 아, 시어머니 엄청 갖고 오셨네 아이고 아이고 야, 이 신약 이게 얼마나... 수박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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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는요? 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김치 담으려고 좋아 좋아 아니잖아 우리 아들도 이렇게 바쁘고 우리 며느리도 바쁘고 그래서 뭘 갖다 주면은 반은 먹고 좀 버리는 것도 많고 그런가 봐 그래도 또 한 끼라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김치하고 밑반찬은 좀 있어야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많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맛있겠다 삼겹살을 음 수육 해먹을라 아, 이거는 삼겹살이 음, 너무 좋다 이것도 넣어 뭐, 어머니 뭐예요? 쌍화차 쌍화차에 수육을 넣습니다 그렇지, 쌍화차를 또 넣어줘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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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건강한 맛은 나와요 근데 좋아요 한약재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구하기 힘드니까 네 한 통 딱 넣으면 아, 진짜요? 진짜 맛있게 보여요 배고프네 아까 배에 있잖아, 이거 껍데기 좀 까줄 네 배를, 배를 감자칼로 깎네요 흥건한 호라 네 아니, 아이 깎는 칼로 깎으라 그랬더니 감자 깎는 근데 이걸로 더, 더, 더 잘 됐는데요 그, 처음에 둘이 결혼하다가 진짜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래,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지 아, 김치를 또 직접 담그십니다 맛있겠다 와 대바라 씨 김치 잘 먹어요? 네 오 아니, 이 김치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야옹 와 엄마 오늘 일단 드려야 돼? 당근이지 당근이지 돈도 잘 버는데, 대보라 돈도 잘 버는데 다 좀 뭘 잘 벌어, 잘 벌게, 나 이거 어머니, 아들 버는 거를 생각하셔야죠 아이고야 고생할 때 보겠어요 진짜 맛있게 나왔어요 아우, 너무 맛있겠다 야, 너 수육에 싸 먹어봐 수육에 와 오케이 와 써보자 오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응 더 맛있어 네가 거기 그 학원에 그만둔다며 네 걱정, 걱정돼서 또 여쭤보시는 그렇죠 그것도 요즘에 취업 운이 있어야지 엄마 한번 봐줘 봐줘? 뭘 봐, 엄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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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나하신다 근데 그거 그거 제일 아, 요즘 명리학을 배우시는구나 네 좋네 좋은 흐름이 되게 좋네 좋은 흐름이 되게 좋네 우리 며느리는 갑인이야 그러면 그거 뭘 말하냐 정집이세요 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밖에서는 있잖아 되게 사람들한테 좋아 근데 안에 들어오면 좀 차가워 어떻습니까? 영산 씨 맞습니까? 아니, 나 피곤할 때 나 피곤할 때 항상 피곤하니까 한국에 와서 팔자 핀 줄 알아 아, 또 아들 편을 또 아유 신랑이 옆에서 다 보조해 주잖아 다 알고 말하시는 거예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좀 창피하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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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저희 지금 제가 같이 연주를 자주 하는 보컬리스트 만나러 가고 있어요 어, she's a really precious kind of friend she also helped us she helped me find my wedding dress and and she's saying our wedding song too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 데뷔! 동탄머 씨 동탄머 씨 촬영할 거를 이거요? 네 아, 또 영상도 제작을 하셔서 오, 진짜 좋아 재즈 가수인가요? 아, 네 아, 나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나 이거 직을 잘 못 하겠어 오, 진짜 어렵죠 직 워먼 두 워 워 워 워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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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용어 선생님 있으니까 좋아요 아, 데보라 어디 새로운 회사 알아보고 있는데 어, 그래 그래 면접 있대 음 좀 도와주세요 면접? 아, 데보라 면접 있다고? 네 아, 떨리겠다 한국 사람하고 면접이야? 아니면 외국 사람하고 면접? 한국... 한국 회사야? 예스 오, 한국말로 네 연습해볼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거기서 들어와 우리 면접관처럼 앉아있어 떨려, 떨려 리허설 해야 돼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보여줄게 네 그러면 어머머 저렇게 들어오라고? 나는 거 같은데 자신감 중요하다면 드시죠 어,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안 돼 네 그렇지?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 데보라 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미국의 뉴욕에서 온 데보라라고 합니다 한국을 문화에 빠져서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긴 했습니다 아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 보긴 한다 약간 무순였으면 좋겠다 경직돼 있어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서 긴장해 네 너무 긴장돼서 너무 어려워요 어떤 지점이 어려워요? 웃으셔야 되는데, 면접 볼 때는 맞아 웃는 게 중요한데 왜 울어요? 눈물 나 걱정되니까 걱정되니까 아유 아유 시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오지마 오지마 너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야 그렇죠? 얼마나 힘들 거야 아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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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 아유 아유 한국 아유 아유 그래서 답답해 맞아 맞아 답답해 아유 네 아유 예 더 많은 작업을 보여줬어요.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기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에 대한 기대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랍게 되었어요. 이번에 꼭 붙어야 된다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경험? 맞아요, 맞아요. 그냥 경험 사려고요. 10번, 20번 한다 생각하고 네.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 네. 진짜로. 오오, 면접이 다 됐어. 면접이 했네. 어머나, 진짜로. 그런데 분위기 너무 무거운데요? 진짜? 네, 좀 늦게 잤어요. 잠이 안 오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요. 회사 그만두자마자 바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 급하게 준비한다고. 벼락치기 돼, 돼버렸네요. 회사 그만두자마자. 근데 어떤 회사예요? 서울에 있어요? 아... 프로 디지털 단지. 아... 아... 음... 예뻐요. 자신 있게 그냥 안 돼서 괜찮으니까. 응, 응. 웃으면 돼. 응, 웃으면 돼. 그렇지, 웃으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웃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 오... 오빠 그래. 괜찮네요. 그래, 저런 거라도 해야지. 우리 용선 씨. 응?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혹시 포트폴리오를 좀 볼 수 있습니까? 떨리겠다. 네, 최근에... 캐릭터 일루스트이션 만든 거예요. 특별히 애니메이션 회사를 지원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 원래 꿈이 애니메이션 회사 입사하는 꿈이었어요. 좋아하는 캐릭터, 움직이는 거 보기 좋아서. 그래서 제 전공도 애니메이션으로 선택했거든요. 재미있는 경력이 많으셔서... 네. 2D 애니메이션을 작업해 보신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모션캠프. 모션캠프. 아... 2D 애니메이션. 어... 지금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굉장히 멋져요. 네. 네. 굉장히 멋진데. 아무래도 업계에서 요구하는 스타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이런 작업자로서.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네. 일단 고분을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네. 연락드리는 걸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좀 힐링되는 시간이네. 좋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한 곡 땡겨줄게. 아, 정말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구나. 행동받고 울지 마. їх布... 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데. 선곡 좋아요, 명산 씨. 본인이 노래하다가 울겠는데? 아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 아, 진짜 신혼물로 갔대요. 서로에게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아니, 그동안 진짜 많이 도와줘서 진짜, 진짜 고마워요. 많이 예민했는데 진짜 고마워, 많이 이해해줘서. 기억하고... 라브라브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고, 좀 쉬고. 그냥 잔소리 좀 줄일게 이렇게 하세요. 진심, 진심. 잔소리 많이 줄이겠습니다. 오, 약속.